안녕하세요. 명절에 꼭 만드는 대표적인 나물 요리, 도라지 나무를 만들었어요. 떨고 쓴맛없게 볶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라지는 흙을 한번 헹궈내고 껍질을 제거합니다. 칼로 긁다가 조금 남은 껍질들은 면장갑을 끼고 훑으면 쉽게 벗겨낼 수 있어요. 도라지를 씻어주세요. 가늘게 나눕니다. 길이는 7-10cm, 두께는 0.5cm 크기로 나누면 좋아요. 도라지에 천일염 수북하게 1큰술, 설탕 수북하게 1큰술, 물 5큰술 넣고 박박 문지릅니다. 그래야 도라지 쓴맛이 사라지고 달달한 도라지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뻣뻣했던 도라지가 쉽게 휘어질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문질러주세요. 도라지가 부드러워지면 물에 두번 헹굽니다. 먹어보고 도라지가 쓰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볶는 과정으로 넘어가시고 쓴맛이 남아있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도라지마다 쓴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을 보고 도라지 손질을 하면 돼요. 헹궈낸 도라지에 팔팔 끓는 물을 붓고 1분 정도 뒤적거린 뒤 건져주세요. 찬물에 헹굽니다. 커피포트를 사용해서 물을 끓이면 더 쉽게 도라지를 손질할 수 있어요. 팬에 도라지 넣고 센 불로 켜주세요. 5분 볶습니다. 볶다가 도라지 물기가 사라지고 겉이 투석해지면 물을 수저로 추가하면서 볶아주세요. 촉촉한 도라지 볶음을 더하시면 물을 넉넉하게 넣으면서 볶고 꼬들꼬들한 도라지 볶음을 더하시면 3큰술에서 5큰술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불로 낮추고 참기름 2큰술 넣어서 30초 볶습니다. 고운 소금 반스푼 넣고 2분 볶아주세요. 먹어보고 입에 맞게 고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불을 끄고 깨소금 1큰술 넣어 섞어주세요. 도라지 나물을 금방 볶았을 때보다 볶아 놓으면 쓴맛이 점점 사라집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도라지 나물 볶음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